심야 시간 발생한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로 병원으로 옮겨진 일가족 3명이 결국 숨진 가운데 불이 에어컨 전선에서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4시 반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